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최경신입니다. 그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43미 762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하여 이를 피하던 47모 1485 차량이 차로 밖으로 굴러뜨러지게 하신 적이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신 점 인정하시죠? 최경신 씨. 잠깐만요. 최경신 씨를 고소한 피해자 윤지영입니다. 최경신 씨를 제가 사고 유발자로 오인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natomiast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사모님이 제기하신 사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정말 진심이야. 미안해. 내가 충분히 보상할게. 사모님이 아니라 태웅이 때문에 취한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 그 말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윤지영이 결국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어? 방금 태웅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해결됐답니다. 그리하이.